물론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지 진원아? 혹시 티가 지금 뭐 100만원짜리고 아이들 막 이 뭡니까? 돗바 이 점퍼랍니까? 이 패딩, 아 패딩 그게 막 뭐 120만원짜리 이런 거 입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청소년 시기 때 브랜드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우리 때는 브랜드라고 안 했고 메이커라고 했죠. 그때 유명했던 브랜드는 힐라였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힐라 상표가 있는 옷이나 신발을 신고 오거나 입고 오면 분위기가 난리가 났습니다. 와 이거 뭐고 힐라가 지기네 뭐 한 번 발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외발로 막 서로 싸우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운동화 한클레를 사오셨습니다. 야 이거 근데 힐라였습니다. 난리 났으면 신고 막 뛰고 오 이거 진짜 하냐면서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거 진짜 맞다면서 와 지기네 뭐 난리 났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왼쪽에는 이 힐라 상표가 바깥쪽에 있었는데 오른쪽 신발에는 안쪽에 힐라 상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러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거 원래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아니 그럴 리가 있나.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못 믿나 이거 내가 진짜로 샀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신고 그 다음 날에 그거 믿고 학교에 갔습니다. 난리 났죠. 와 우리 진호 하나 뽑았네. 그러니까 저희 중학교 때 부모님 이름 부르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봉쇄야 대무야 다 부모님 이름인데 지금 다 별세 아셨죠. 그래서 저희는 뭐 추모 공원 가더라도 친구 부모님한테 뭐 친구한테 전화해서 부모님 이름 물어보고 찾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때 하도 불러가지고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진호야 신발 뽑았네. 아빠 이름 부르지 마라. 그럼 막 싸우고 밟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와 진짜 좋다 이렇게 하다가 한 명이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 상표 왜 안에 있냐. 그래서 나 아 이거 요즘 이렇게 나오는데 바보네.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 그냥 막 싸우다가 이제 필라 상점에 갔죠. 가서 요즘 필라 상표가 안에 나오는 거 있냐고 하니까 점원이 그런 거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속된 말로 쪽팔렸던지 그때 이후로는 브랜드와 관련해서는 어머니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신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 특히 시간과 돈에 대한 신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만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 신뢰성, 이 신용, 믿을 만한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약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약속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언약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이라고 이야기할 때 언약신약, 그러니까 약속신약이라고 이런 말보다 언약신약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프라미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커브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계약신약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르시되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르시되. 개역한글에는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르시대라는 말을 반복을 하는데 이 이르시되 했을 때 자연은 하나의 법칙과 질서가 생기죠. 그리고 이르시되가 사람에게 임하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언약과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질서, 자연의 규칙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다는 증거죠. 로고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임할 때는 하나의 언약과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언약, 두 번째는 은혜언약, 세 번째는 구속언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데 한번 이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행위언약은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조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야, 이거 따먹지 마. 따먹으면 너 죽어. 그렇지만 이거 안 따먹어도 이 다른 과일들은 다 따먹을 수 있어. 그러니 이거 전혀 따먹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거 절대 따먹지 마. 이거 따먹으면 네가 죽기 때문에 내가 따먹지 마라는 거야. 했는데 이 언약을 파괴한 것이 아담과 하와였던 거죠. 그래서 따먹고 안 따먹고 결정하는 그 행위, 이것이 하나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이유로는 행위, 언약을 모두가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성질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행위, 언약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불충분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으시냐면 은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행위, 언약에 불충분한 우리들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이렇게 하지 않고 사미 하나님께서 부지런하게 이 은혜 언약을 베푸시기 위해서 움직이신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정리가 됐을까요? 자, 행위 언약. 두 번째는 뭡니까? 은혜 언약. 세 번째는 구속 언약.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 가지 언약을 사람들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을 다루고 있는데 결국에 한 사람의 인생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 그 언약으로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인물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 언약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부르시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어색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은 아브라함이죠. 이 이름은 나중에 받는 닉네임입니다. 원래 본명은 아브라함입니다. 사라도 본명이 아니죠. 닉네임이죠. 원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어떤 이름을 얻습니까?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이것을 시청각으로 교육합니다. 밖에 데리고 나가서 저 어두운 밤에 하늘을 봐. 별이 많지? 저거 다 네 자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많아집니까? 저는 지금 애도 하나 없습니다. 저희 집에 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이 종이 내 자녀라고 할까요? 그럼 이 종을 제가 양자로 삼죠. 아니야. 너의 몸을 통해서 애가 태어날 거야. 하면서 이 자손에 대한 언약을 합니다. 시청각으로 약속을 하죠.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을 하냐면 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땅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시대에 사용했던 어떤 약속을 할 때 사용했던 어떤 예식을 사용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죠. 그 예식이 뭐냐면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서 반쪽은 이쪽에 두고 반쪽은 이쪽에 둡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는 그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게 될 때 어떤 약속이 담겨져 있냐면 네가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긴다면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지며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고대 근동지역에 있었던 언약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너무 진짜 진지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보증서라는 그런 데다가 그냥 사인 한 번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벌받고 이 정도인데 이 고대 근동지역 그 정도가 아니라 반으로 쪼개면서 죽인다.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이런 약속인데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 짐승과 짐승 사이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시면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왜 하나님만 지나갔을까요? 원래는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 언약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강함이 없어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약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고대 근동지역에서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걸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인간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이 돈 빌렸으니까 반드시 갚을게, 꼭 갚을게 한 번만 믿어줘.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불찰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황적으로, 개인적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뭐 맹세코 내가 아니다. 여러분 맹세하지 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혼자 그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언약에 대해서 전문용어로 노빠꾸가 없습니다. 그분은 돌이키지 않으신 분이시죠. 그분께서 한 번 언약을 맺으시면 반드시 그분은 연약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상황에 밀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에도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언약, 일방적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약속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요하를 믿으니 요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반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에 대한 우리의 소명, 우리의 반응, 그 불의심에 대한 우리의 가지해야 되는 인식은 뭐냐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에이 그건 너무 쉽지 않나? 아니요 안 쉽습니다. 그거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과 그분,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고 그분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소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잘 안 믿어져요. 우리의 소명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우리의 소명은 바로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잘 안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재성이 그분과의 분리를 추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합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유혹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 되면 넌 독립적인 존재가 돼. 전혀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가 없어. 네가 독립할 수 있어. 네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네가 잘난 사람이 되고, 네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선을 규정하고, 악을 규정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네가 되는 것이 중요해. 네가 강해지는 것, 네가 잘나게 되는 것, 네가 위대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것으로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없이도 나의 힘과 경험과 지혜로 충분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간의 지혜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생명체보다 똑똑하고 영리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과학과 의학과 법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치타가 엄청 빠르다고 배웠거든요. 1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다. 그런데 지구력이 약하다. 그런데 지금 치타를 한번 보십시오. 인간에게 팔려다니고 있습니다. 애한 짐승으로. 너무 진짜 신기합니다. 어렸을 때 치타한테 잡히면 우리는 바로 죽겠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목에 줄 걸고 그냥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밀수가 많이 된다고 하죠. 여러분, 법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법이 정말 자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의 발전은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약하면 죽어야 되고 강하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법은 약한 자도 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의 발전은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금방이라도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가 될 것 같아요. 신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유능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권력과 재력을 가지는 것이지 내가 무능하면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야. 내가 무능하면 끝이야. 내가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잘난 것이 중요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탁월해지면 신이 필요 없고 신처럼 될 수 있는 세상이고 하지만 내가 힘이 없고 부족하고 두렵고 무서우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존재의 가치는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상황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이 다가오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걸 긴장성 부동화라고 하거든요. 긴장을 하게 되면 부동,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여러분, 곤충 앞에 갑자기 새가 딱 나타나면 곤충이 순간적으로 날지도 못하고 순간 멈추게 됩니다. 토끼가 갑자기 호랑이를 만나게 되면 긴장이 돼서 못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있어요. 갑자기 권력자가 딱 나타나면 갑자기 못 움직이게 됩니다. 이걸 긴장성 부동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갑자기 상황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또 내 스스로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나 어쩌지?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고비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리고 내 개인의 능력적으로 여러분,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이것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 믿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40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불혹의 나이라고 하죠, 40이? 그리고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혹의 나이에 이제 유혹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인생은 너무 어렵고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하나가 고비고 두렵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제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으로도 인생을 어떻게든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것이 완전히 장애물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탁월함과 관계성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일 두렵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때 엄마 부르면 되는데 이제는 엄마 부를 수가 없어요. 이제는 부를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함께하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호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찬양을 수십 번, 수백 번 대내기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계속 떠올리면서 매 순간을 버티며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난 것이 무기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곧 깨닫게 됩니다. 나의 잘남은 별거 아니구나 나를 향한 그분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